대공기의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민생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죠. 민생민사, 민생에 죽고 민생에 산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안진걸 소장과 함께 더 나은 민생을 위한 정치를 고민하시는 분입니다.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민 많은 남자 장성철입니다. 고민이 많아요? 왜 많습니까? 민생경제도 생각해야 되고요. 정치권도 고민해야 되고. 안진걸 소장 말씀하시는 용어들이 어려워서 그거 이해하느라고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비, 걱정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가시죠. 네. 민생 얘기해야 되는데 어제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만났잖아요. 그런 내용을 장성철 교수가 아주 잘 알아요. 네.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그거 좀 잠깐 물어보고 가시죠. 저도 너무 궁금해요.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방금 전에 형근택 이재명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경진 의원은 정말로 아는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안 해줘. 잘 아시죠. 아는데 얘기 안 하시려고. 유리한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대체 왜 만났을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저녁에 갑자기 회동한다고 했을 때는 아 낮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부탁하고 그러더니 드디어 통했나 보다. 이제 딱 손잡고 총괄선대위원장 맡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둘이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요구사항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이 가장 반대하는 장제원 의원 비서실장 안 시킬 테니까 이제 고집 꺾고 총괄선대위원장 맡아주세요. 그랬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거 플러스 하나 더 협상 카드로 내놓은 거죠. 뭐죠? 아무리 생각해도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하는 것은 조금 찝찝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옆으로 빼가지고 정책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내 밑에서 바로 총괄. 나란히 삼기면 안 되고 내가 가운데 딱 있고 양쪽 날개로 김병준 김완길 이렇게 가는 건 몰라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후보 직속으로 해서 옆으로 빼라는 얘기예요. 자기 밑으로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시했는데 그거 안 되는데요? 이러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밑으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총괄하고 권위가 서 있어야 된다라는 의지의 표현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부분에 이준석 대표가 끼어든 느낌은 없어요? 왜냐하면 상임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랑 같이 맞는 것이 이준석 대표도 싫지 않겠어요? 조금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위원장님 나 이것은 좀 거시게 해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확인은 안 되고요.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얘기를 했죠. 김병준 위원장님 공동상임선대위원장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거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본인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끝나고 나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시간을 더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신 밖에서 돕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기자들 오늘 오전에 만나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했어요. 뭐 주접을 떨었다? 누가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손을 넘은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양반도 나왔는데 뭐. 아니 그 사실은 어제 여의도 기자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윤석열 후보가 사석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험한 말을 했다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 얘기가 아마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달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없는 국민의힘의 선대위는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어차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를 돕기를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후보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후보가 저 정도로 양보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후보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옳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가 가장 큰 핵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사이에서 저렇게 원만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선거 치르는 데 있어서 상당한 덫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진글 소장.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또 어디 보니까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신문에 주접을 떨어놨던데 내가 그 뉴스 보고 잘 됐다고 그랬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부쳤다.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접을 떨어놨다. 이런 표현은 좀 아주 세잖아요. 화가 나실 때 하시는 표현이겠죠. 저는 국민의힘 내부사진을 잘 몰라서. 정책에는 별로 안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정책이 사실 정치거든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이고 그래서 정치에 늘 제가 관심 가지고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다만 내부사정은 제가 잘 모르니까 쉽게 말은 장판을... 그러면 김선철 소장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고 인생으로 갑시다. 그 양반하고 이 양반하고 누가 더 센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세죠. 당연히. 후보 중심입니다. 성정이. 성격이. 고집이. 윤석열 후보가 세죠. 왜냐하면 검사, 검찰총장 할 때 서슬퍼러 문재인 정권, 추미애 장관 민주당 의원들 상대로 본인은 싸웠잖아요. 그러면 만만치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양반하고 이 양반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이기겠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모든 권한이 지금 당의 공식적인 권한이 다 윤석열 후보한테 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모든 것을 선택을 하면 결정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제 김종인 대표 없이 가겠어라고 결정하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김종인 위원장 없이 가야 될 것 같기도 하다. 다른 분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생 얘기해봅시다. 먼저 종부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종부세 고지가 이제 발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부세 폭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폭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장님 얘기를 저는 믿고 싶어요. 폭탄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드라이하게 객관적인 팩트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다주택자하고 법인에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과하다 폭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전보다 많아졌습니까? 네. 그 전보다 많아졌죠. 그런데 하지만 지금 우리 다수 언론이 쓰는 폭탄은 마치 국민들 대부분이 마치 엄청난 세금 폭탄을 당한 것 같은 뉘앙스를 줍니다. 그런데 정확한 팩트로 우리 국민 개인이 내는 분은 88만 5천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1.7%고요. 가구나 세대수로 해도 3, 4%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법인이 6만 2천명이 있어서 합쳐서 94.7만 명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총 세액이 5.7조가 부과됐는데 실제 합산배자로 이의신청하면 5.1조 정도가 거친답니다. 평소에 항상 10%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5.1조를 누가 내느냐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5.1조라면 5조 1천억입니까? 네. 5조 1천억이 나오는데요. 최종적으로 그게 진수될 전망인데요.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을 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법인 2.3조를 내고요. 다주택자가 2.6조를 냅니다. 합치면 세 주택 이상 다주택자니까요. 합치면 5조잖아요. 그래서 4.9조인데. 그래서 일가율 주택은 2천억만 냅니다. 일가율 주택 분들에게는 공제도 80%까지 되거든요. 저는 일가율 주택 살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갔고 종부세까지 올라갔다 부담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공제 세율도 지금 현행 80%인데 90%, 100%까지 올려도 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내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이 낸 것은 맞지만 이것을 폭탄이라고 표현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일가율 주택자 중에 억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채문 소득이 없는데 이분들은 지금 80%까지 공제가 되긴 되는데 최대 이것을 90% 필요한 100%까지 공제율을 높이자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 지금 안진골 소장은 종부세 폭탄이 아니라고 하는데 야당은 막 폭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폭탄 아니다? 네. 그리고 저 앵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정말로 종부세 내고 싶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종부세 내고 싶습니다. 다수의 서민 중산층들이 종부세 내고 싶다 이런 댓글을 엄청 달아났어요. 안진골 소장님께서.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상황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종부세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일가구 1주택, 의퇴자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부담하는 세액이 대략 10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이것을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 아니에요? 저요? 야권 성향의. 야권 성향의 중도 보수, 합리적인 중도. 우리 장승수 선생님 감사하고요. 실제 제가 합리적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10가 17억, 일가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9억까지만 공제하더니 11억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10가 16억 이상부터 종부세가 나오는데요. 우리 주변에 10가 16억에서 20억 중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게 꽤 있긴 하지만 다수는 아니죠.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나봐도. 그런데 10가 17억 종부세 8만 원 실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보니까 16, 17억인데 5만 원 나왔다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중견 언론인이 아침에 본인이 글을 올리셨어요. 시가 21억 쯤에서 사는데 그래서 원래 119만 원이 산정이 됐답니다. 그런데 공제가 71만 원 돼서 실제 결정세가 47만 원 나왔다.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재산세 낸다면 또는 중복은 아니지만 재산세에 이어서 또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한 달에 3, 4만 원 수준인데 이 정도는 내자.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또 경청을 해야 되고 종부세 낸 분들에게 제가 저도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글을 썼습니다. 참 고마운 세금으로 내신 분들 고마운 게 100%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향이나 시골 되게 그리워하고 좋아하잖아요. 지역이 지금 소멸되고 있는데 이 종부세는 참 대단한 게 중앙정부는 한 푼도 못 씁니다. 그다음에 광역시도도 한 푼도 못 써요. 100% 기초지자체인 시군고로 교부가 되고 있어서 국토균형발전이나 지역복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종부세 내신 분들께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종부세 불만이 있는 분은 이런 것 같아요. 강남에 40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에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60억입니다. 그럼 종부세가 대략 1억 정도 넘는다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좀 다주택자들이 좀 불만인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투자 개념으로 하나 사놓은 건데 이 정권이 이 정부가 그렇게 부동산 가격 폭동시켜놓고 왜 나한테 돈을 왜 징벌적인 세금을 나한테 왜 거둬가 내가 뭐라고 했냐고 나 가만히 있었잖아. 그런데 왜 나한테 1억 이상 돈을 뜯어가 이런 불만이 있는 건데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어쨌든 세금이 있는 것이고 자산가치가 올라갔으면 내는 게 맞다. 국민을 위해서 내는 게 어떨까. 제가 두 분께 질문 한 가지씩만 드릴게요. 안진근 소장 그러면 지금 서울과 수도권 부산 이 두 군데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도 종부세 내는 지역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예전에 아예 없었는데 최근에 일부 대도시에 토지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아마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어제 이번 주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는 아직 지역별 과세의 비율은 안 나왔는데 몇 년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거의 없었거든요. 최근에 일부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서울 수도권 중심이다. 그래서 원래 종부세가 우리 대한민국이 급속 성장하면서 서울 수도권의 모든 혜택이 다 몰렸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나머지 지역은 사실 황폐해져서 지역소몰이라는 말까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아는 고향에 가보면 시골에 가보면 노인회장이 아니라 마을 청년회장님이 69세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네가 황폐해지면 사실 서울 수도권 사는 사람도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교통체증이라든지 집값 상승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극도균형발전을 생각하고 다주택 소유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종부세는 꼭 지켜야 될 세금이라고 호소드려봅니다. 호소까지 뭐. 장석철 교수께는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지금 그런 정도는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고 종부세 폭탄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 종부세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선거 전략상은 맞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 공약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현재 어쨌든 내는 분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곱하기 2 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야 세금 깎아준다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 찍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말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아이고 이렇게 지방세가 깎여지면 결국에는 중앙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중앙에 지금 돈이 별로 없어 야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부세 폭탄 만나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안진걸의 민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백원계의 시사 1번지 안진걸의 민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장성철 대구가톨릭대특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부분에서 종부세 살펴봤는데 그런데 안진걸 소장 종부세 거두면 어떻겠어요? 네. 그게 저는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게 아쉽습니다. 100% 고향 시골로 갑니다. 시군구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두 개 있잖아요. 광역시도가 있잖아요. 17개의 광역시도 말고 거기도 한 푼도 못 써요. 오로지 예를 들면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부산의 해운대구 이런 데만 가는데 부산 해운대구? 거긴 잘 사는 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신 그러면 그런 데는 조금 갑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재정자력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회복지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그 지자체에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무려 3.3조가 그렇게 시군구에 갔는데요. 일부 경로당 짓고 경로당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따뜻하게 난방도 하고 에어컨도 해서 이게 전부 다 이런 세금이 그리 간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안 줘요? 서울도 서울시는 못 받고요. 서울도 이제 시군구 25개 구 중에 재정자력도 살펴면서 일부씩 갑니다. 재산세는 그렇게 안 쓰죠? 재산세는 대표적인 기초단체 과세인데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자기가 거둬서 자기가 쓰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50% 깎아버리겠다 하니까 아니 차라리 거둬 다른 식으로 받으나. 그건 홍보를 잘해줘야 되겠네요. 중부세에 관해서. 그래서 윤석열 후보님 아까 장승수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후보님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이 재산세 통합했다는 말까지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통합하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 없어지죠.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가 세금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걷어서요. 더 부자가 돼서 서울과 지역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건 우리 애정에 통일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가 종부세 맨날 폭탄 얘기만 하고 종부세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줘야. 네. 맞습니다. 내는 사람들도 내가 복권도 사서 당첨되면 좋고 안 되면 또 그걸로 도울 수 있어서 좋고 그렇게 광고하지 않나요? 네. 복권이 사회복지로 많이 하는데 역시 백운기 시사의 1번이자 짱입니다. 네. 이거까지 물어보시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디다 쓰냐는 꼭 물어봐달라고 제가 넣었는데 대부분 세감폭토는 아니냐라고 싸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작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가구 2주택자인데 현재 그냥 실질적인 소득은 없어요. 그러면 종부세 내기 위해서 전세나 월세 주는 사람들에게 전세값을 높인다든지 월세값을 높여가지고 집이 없는 분들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러한 역효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종부세 우리가 살펴봤고 한 가지 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정골 소장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손실보상 쪽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맞다 이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잘 바꾼 것 같습니까? 네. 저희들은 6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주고 소상공인하고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에게는 차등해서 조금 더 주자라는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그게 논란이 있고 또 이번 올해 안에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으면 이러면 이재명 후보도 그 주장을 변경한 거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지지했던 입장이지만 충분히 우리가 어떤 남한이 올라와서 무조건 관찰시켜야 된다는 태도는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래서 19조 정도 추가 세수가 남은 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게 발표했냐면 일단은 이 손실보상에서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업종은 손실보상을 받지만 그 전에 피해복작업을 받았던 경영 2기 업종들 있잖아요. 영업금지나 영업자나 여행업, 숙박업, 전시, 공연, 졸업식, 가운, 대여, 그 다음에 영업금지 업종에 물건 내던 분, 납품하던 분들은 이번에 손실보상을 못 받거든요. 그분들에게 1% 정도로 2천만 원 정도를 긴급 융자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좀 숨통이 트이겠죠. 그 다음에 94만 명의 소상공인 업체에 두 달간 전기료하고 산재료 최대 20만 원 경감하는 게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그건 너무 미미하다는 지역도 있지만 어쨌든 숨 넘어가는 사람들, 지금 당장 중소상공인들은 돈 맥경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측자들께서 아는 분은 우리 사람이 돈 맥경화 걸리면 죽는데 중소상공인 소기업은 돈 맥경화 걸리면 죽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흐르니까. 당장 그런 숨통은 조금 튈 수 있지 않느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쓰이게 된다면 그동안 숙박, 여행업 이런 데 못 받았잖아요. 여기도 포함이 됩니까? 그분들 1% 일단 그분들이 대부분 관광기금으로 융자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분들 지금 이자 내고 있는 거에서 1% 인하가 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금융권들이 이자를 너무 올려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륜이 0.25% 올랐는데 대출금륜이 1% 가까이 올렸거든요. 그런 행태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하는 건데 오히려 1% 정도 이자를 인하해 주고요. 여행, 숙박 이런 업종에게는요. 그다음에 그분들도 영업손실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대신에 필요하면 2천만 원 한도에서 1% 대의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장성철 교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정부의 할 일이긴 하겠지만 아까 종부세도 그렇고 손실보상도 그렇고 정밀타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종부세도 정말 꼭 내야 될 사람들을 골라서 세금을 내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거 오히려 박수받을 일이고 손실보상도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서 해야 말이 안 나는데 이게 미국도 잘못하면 양민도 다치고 이렇게 또 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능한 정부라면 가장 어렵고 힘들고 한계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도움을 줘서 그분들이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난지원금 정국민에게 주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해달라. 그것이 문재인 정권 마지막 남은 할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정부세 내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재난지원금은 안 받고 싶었어요? 저는 안 받고 싶었는데 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면 좋았는데 그래도 저보다 훨씬 어려운 분들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재난을 지원할 때 우리 국민들 모두의 에너지가 필요하면 보편적으로 주되 어려운 분들은 두 배로 더 주자. 이런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여야 합의도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거고 또 재정상황도 봐야 되니까 이번 올해 안에 6차 재난지원금 처리한 건 깔끔하게 서로 잘했다고 넘어가고 다만 지금 어쨌든 제일 힘든 분들은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이니까 연말에 11월 10일 제일 추울 때잖아요. 연말에 매출은 지금 회복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조금 더 지원해 주셔서 이분들이 더 용기와 힘을 가지도록 하는 게 정부와 여야가 합심하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접어들었는데 어제는 4,000명 넘고 오늘도 4,000명 가까이 되고 이건 비상조치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입니다. 지금 실제 동네 중소상공인들 다녀보면 매출이 확 늘어났거든요. 이게 다시 한 번 인원 제한이나 영업시간 제한이 강화되면 처음부터 그랬으면 버티는데 살아났다가 또 죽으라는 거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조심해서 이번 주에 4,000명 안 넘어가게 3,000, 2,000으로 떨어지게 2,000명 정도로 조금 바짝 좀 조심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하고 주말까지. 저희가 코로나 문제는 일본 사례를 좀 참고하고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줄었거든요.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잘 못한다고 그랬는데. 1만 명,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10명 이하. 어제 그제는 0명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연구해보고 우리 사례에 적용시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80% 가까이 접종 완료됐는데도 집단 면역 원래 70% 넘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아무튼 스스로 방역수칙 잘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진걸의 민생,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규의 시사 1번째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